무릎을 걸어볼게요 목 다 가나갔어 나 아쉬웠냈어 저 정도는 해보고 왔어요 ㅎㅎㅎㅎㅎ ㅎㅎ 어? 이거 이제 대략 아니야? ㅋㅋㅋ ㅎㅎㅎㅎ 나도 다 쳐다본다 80 어? 야 80만 원하세요 야 80만 원 80 sensors 80 뭐와요? 85Kg에 4, 4 뭐 85요? 85Kg에 4, 4, 8Kg가 0 아 아, 배웠어요 85에다가 20Kg가 0, 3, 4 지금도 4Kg를 다 2, 2, 3, 20Kg 두고 3, 2, 3, 2, 1 아까 3, 2, 1 응 네, 맞춰주세요, 잠깐만. 네. 무장하고, 잠깐. 이걸로 뛰시면 안 돼요? 네, 움직이면 안 돼요. 딸이... 해물이 약간 안 돼요? 응, 해물이 약간. 아... 다시, 다시, 다시. 시작할까 봐. 아, 시작할까 봐.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. 네, 만약에 한 번, 한 번 더 내려가서. 해보셨나요? 고맙습니다.